하... 이번 문장은 대수술이 되겠어. 하지만 문제없습니다. 전 프로니까.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생시켜 드릴 문장은요. 커피를 노트북에 쏟아서 망가졌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도대체 이 커피를 쏟다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 그리고 망가졌다를 뭐라고 할까? 커피를 쏟다라고 할 때 그 쏟다는 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흩뿌리다 라는 뜻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쏟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전체 문장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카페, 커피를 싸라, 흩뿌리다, 쏟다잖아요. 뒤에 자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의 결과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데리고 와요. 어디에 쏟아졌는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어디에 쏟았어요? 샹이라고 했습니다. 비지번, 노트, 디엔나오, 컴퓨터 해서 비지번, 디엔나오, 노트북, 컴퓨터 그냥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샹이 있으니까 노트북 위에다가 쏟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이용불리아오. 이용불리아오 라는 거는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너가 한번 더 붙었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볼리아오 같은 경우는 뭔가를 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이 사라졌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용불리아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천천히 두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노트북에 쏟아서 망가졌어요. 라는 표현합니다. 시작! 잘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문장 완벽하게 소생 완료했습니다.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 자,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요.